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주요 연합단체와 교단 총회들은 북한과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공존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공동성명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하며 민족의 궁극적 소망인 평화통일의 과정이 될 수 있길 희망하고 기도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회협 등 일각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과 모든 합의가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만 한 내용들을 보며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과 실망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국제사회 앞에 약속해놓고 합의 내용을 스스로 깨트린 것과 관련해 이번 포괄적 합의가 과거의 전철을 밟는 반복을 저지를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관련해 북한 정의원대 정베드로 목사는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시 인권 탄압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또 북한 주민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꺼리는 문제다 할지라도 북한 당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닌 국제사회와 국제협약 그리고 전체 세계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담아서 반영을 하는 것이 모든 관계에서 원활하게 부류려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종정선언과 평화 조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과 함께 시민사회와 교회가 차분하고 진지하게 민족화해와 평화 공존 그리고 통일을 향해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